해가 진 뒤에 무인비행장치, 즉 드론을 띄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서 법규 위반 또한 늘고 있다며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항공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보면 무게와 비행 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 비행, 비행장 반경 5.5km, 휴전선 인근 등 비행 금지구역, 150m 이상 고도,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등 상공 비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채워집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집계 결과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드론이 활용도가 높지만 작은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사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